뭐가요? 케리비가 왜요? 뭐가 왜 이렇게 되어있어? 잠깐만 끌까? 끈다고요? 나중에 먹을 때 간지 가봐 먹을 때? 아니 조금 더 하고 고소 아 뭐하니야 진짜 야 장갑 줄까? 아니야 괜찮아 얘 이미 솜 되거렸어요 장갑 하나 줄게 그래 뜨거우니까 아이씨 가지가지지 그러면 이왕이면 좀 정성스럽게 이쁘게 잘라줄래? 뜨거워 왜? 뜨겁대요 당연히 뜨겁지 뜨겁나 참고 정성과 성의를 담아서 참고 뭐래 참고하게 생겼어? 아 엄마 이거 삼겹살이야 아니면 앞다리살이야? 뭐야? 삼겹살 샀어? 비쌌겠다 삼겹살이 요즘 삼겹살 안 비싸? 그 안에서 삼겹살은 나는 갔다고 어떻게 산 거야? 거기… 식? 시장 안에서 봤어 아 시장 안에서 봤어 시장 갔어 어디 시장? somim시장 갔어? 그냥 토마토 먹어야지 고춧가루 젤리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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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쇠고